음 오늘 그 깔끔한 led 비파인드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220볼트 12볼트 아답터를 씁니다 그래서 12볼트 아답터를 여기다 꼽으시면은 여기 버튼이 있어요 자 봅시다 여기 버튼이 있어요 버튼 누르시면 하나 꺼지고 하나 두개 다 꺼지고 그래서 17 곱하기 14인치도 2개 들어가고 이렇게 수직으로 걸어 놓고 쓰시는거 이거는 가로 바가 뭐 가로 형태로 그렇게 다시면 되는데 이건 수직으로 놓고 어떤 것들이에요 어 이게 플랫 보실 일이 있을겁니다 깔끔한 led 구요 되게 얇구요 음 오구요 요즘 crdr 쓰시면 가끔